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완벽한 공부법 3장, 기억입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면 또 어떤 비법이 있는 건가요? 우린 뇌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주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자각된다고 합니다. 주의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전두엽은 뇌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CEO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20대 중후반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주의가 산만하다고 이렇게 다그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뇌 발달은요.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주의는 이렇게 발달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의력이 없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주의는 특히 읽기 능력과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고요. 기억이라는 세계에 들어설 때 출입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합니다. 주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주의력을 키워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기보다는요.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뭐 나도 하겠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의도 이렇게 후천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데요. 왜 간혹 이런 말을 하잖아요. 멀티태스크라고 다중작업을 잘한다는 거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아주 잘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름처럼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가 아닌 이상 하나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메시지는 거의 자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메시지를 동시에 자각한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메시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멀티태스크는 주의와 기억 모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면요. 같은 시간에 두 가지를 일해서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쉬운 과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공부를 할 때 왜 음악을 들으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고작가님의 경우에는요. 책을 읽을 때나 글을 쓸 때 항상 음악을 들으신데요. 그런데 가사가 있는 음악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사가 없는 좋은 음악을 들을 때는 주의에 방해를 주지도 않고 또 과제 수행하는데 주의를 이렇게 풀었을 때 잠깐 들리는 그런 감미로운 음악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또 지루함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 때문에 좋대요. 그런데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 주의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특히 좋은 가사가 담긴 노래일수록 더 크게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공부할 때는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멀티테스크는요. 두 배의 효율을 내는 것이 아니라요. 두 배의 비효율을 낳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건가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게 핵심이죠. 기억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기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기억 전략하면 그래서 복습과 반복 학습만이 최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기억의 양을 늘려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공부의 질입니다. 공부의 질. 어떻게 복습을 하고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억 수준은 현저하게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으라면요. 훌륭한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요. 뇌가 뭔가 적극적으로 일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교감 신경계의 활성 상태가 약하면요. 뇌가 집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바로 TV 시청이나 수업 시간 같은 거예요. 수업 때 집중하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강의를 들을 때 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는 이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추가로 강의를 듣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복습이라고 합니다. 비효율적인 복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단순 반복 읽기 단순 반복 읽기 비효율적이었네요. 2008년에 있었던 연구에서요. 한 그룹 학생에게 교재를 한 번 읽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에게는요. 교재를 두 번 읽게 하고 바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당연히 두 번 읽었던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 높았겠죠. 그런데요.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시험을 보니까 똑같대요. 연속으로 반복 읽기의 실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학생들은 이 방법을 선호하는 것일까? 왜냐면요. 이 방법이 복습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습할 때 연습 문제를 풀게 하고 요약을 하게 하고 구슬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떤가요? 귀찮아 하잖아요. 어렵고 못하겠어요. 그런데 반복 읽기 정도는 누구라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읽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요. 반복 읽기를 하다 보면 교재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면 장기 기억을 위한 최상의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험을 자주 보는 거예요. 이를 시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이 최고라고 합니다. 2007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에서도요. 30배 이상 실험을 한 결과 학생들의 성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퀴즈였다고 합니다. 중간에 시험을 한 번 보는 것보다요. 세 번을 보았을 때 장기 기억 효율이 14%나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험은 장기 기억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메타인지를 향상해 주고 또 좀 더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도록 해주기 때문에요. 시험이 제일 좋다고 하네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장마다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귀찮다고 어렵다고 안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습 문제를 푸는 것이 장기 기억뿐만이 아니라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험을 보는 오답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험 성적을 올리는데 이 오답노트가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기억 전략 두 번째입니다. 인출 효과. 인출이라는 것은 시험을 포함해서 암송, 요약, 토론, 발표, 관련된 글을 쓰는 것 등을 말하는데요.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든 밖으로 표출해 보는 것입니다. 매우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된 작업을 할 때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하고 장기 기억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인출, 시험, 암송, 토론, 요약, 글쓰기, 발표 등의 방법은 장기 기억에 매우 탁월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고요. 어렵게 공부하면 읽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래요. 기억 전략 3. 분산 연습 효과.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공부할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 오늘 이 과목을 끝내자 이렇게 마음 먹고 한 과목을 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새벽까지 계속 그것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대요. 차라리 내가 뭐 국어를 공부하고 또 조금 이렇게 옆에 두고 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간을 두고 다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기억 전략 4. 교차 효과. 두 가지 이상의 과목을 번갈아 학습하면요. 장기 기억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교차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까 분산 연습 효과라고 했잖아요. 하루 정도 간격을 두고 공부할 때 효과적이라고요. 그것처럼 한 과목만 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과목과 함께 교차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은요.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억 전략 5. 그 외에 다섯 가지 좋은 기억 공부 학습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 자기 참조 효과. 정보를 자신과 관련시킬 때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 2. 맥락 효과. 기억해낼 때의 맥락이 공부할 때의 맥락과 유사할 때 기억을 잘 해낼 수 있다. 시험보는 비슷한 시간 또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험 유형으로 공부를 한다면요. 실제 시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 신상 활용. 어떤 정보를 암기할 때 신상 즉 이미지를 이용하면요. 더 효과적인데요. 이미지는 괴이할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4. 조직화. 기억을 할 때 비슷한 속성끼리 분류화. 그러니까 범주화하는 거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식으로 이렇게 위계를 세우면요. 기억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5. 첫낮자, 조합기어. 첫 글자를 따서 외우면요. 많은 것을 기억하는 데 효과적이래요. 왜 우리가 조선시대 왕 외울 때 태정태세, 문단세, 예상연중, 인명서만 이렇게 외웠잖아요. 예, 그 방법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기억의 시작은 주의이지만요. 주의는 작업기억에 영향을 받고 작업기억은 장기기억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예, 공부 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기억편을 읽으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면 먼저 책을 펴고 또 연습 종이를 펴고 볼펜을 들고 연핀을 들고 그냥 계속해서 무작정 읽기만 하던가 아니면 옆에다가 노트에다가 막 쓰면서 외우던가 아니면 입으로 막 떠들면서 공부를 하던가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암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자꾸만 방법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암기가 잘 되어야 뭐 시험을 봐도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거니까 자신의 방법만 계속해서 고집하지 말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